3월 19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1시 반 오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 오늘도 누구세요? 네, AM 송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비가 좀 왔나요? 오시면서? 어, 네. 조금씩 내리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를 저희 송승재널리스트한테 물어본 이유는 1분 전에 도착을 해서 방금 전에 기상청 라이브급의 날씨 속보를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온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왜 늦었습니까? 차트 보다가. 차트 보다가. 네, 좀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차트가 엉망진창이죠? 어, 네. 난리가 났습니다. 조정이 계속 오긴 하네요. 네, 코인마켓캡을 딱 키면 빨간불이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빨간불이죠. 보이지가 않고 상당히 우울한 화요일, 글루미 튜스데이가 되겠는데 어떤 분께서 지금 배꼽 우울 모드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지금 조금 고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화요일마다 오전 11시 반에 전해드리고 있는 AM 매니지먼트와 함께 AM 리포트 라이브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월요일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매니지먼트를 검색하시면은 요 위클리 리포트, 여기 가렸네? 요거를 이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란에다가 아주 친절하게 1개월 무료 쿠폰인가요? 네. 네. 그것까지 첨부를 해놨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차트를 이제 슬슬 봐야 되는데 차트를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저희 뉴스를 좀 점검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좀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 저번째 못 보셨구나? 저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돈도 보내시고? 켜놓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현재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새로운 뉴스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바로 옆에 앉아있습니다. 긴장 엄청 했거든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현재 아나운서 뉴스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시황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했어. 긴장했어. 맞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요. 66,300달러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3,4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187달러, XRP는 0.62달러 선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이게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조금 지금은 반등을 조금 하긴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6만 6천 선까지 깨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조금 올랐는데 이게 뭐 송승재 의사 보시기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반등은 딱히 의미는 없죠. 네.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뉴스가 있나요? 네. 어제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가요. 236억 달러, 31조의 자금 유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요. 올해 말에 비트코인 전망치를 1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될 거다. 강세를 예상하면서 전망한 전망치고요. 그치만 또 저희 반대 의견도 있었거든요. 저희 블록미디어 홈페이지 기사에 보면요. 10X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이 둔화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자금 유입이 둔화되면은 지금 조정이 계속될 거다. 10% 이상 비트코인 가격이 또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은 이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면 강세장이 계속될 거다라고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면요. 저희 그 비트코인 현물 ETF 구매자의 대부분이 소매 투자자였다라는 블랙록의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ETF 승인을 통해서 기대한 거는 기관의 자금 유입이었잖아요. 그런데 블랙록의 ETF를 구매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매 투자자였다. 개미들이었다라는 자료가 있었고요. 또 그레인스케일에서 수수료 낮춘 미니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라서 또 개미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을까. 가격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면요. 또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찍고 나서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반감기 전에 조정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실제로 오늘이 3월 19일이니까 예상되는 반감기가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동안 이게 반감기 전에 보인 비트코인 조정 행보랑은 조금 다르게 비트코인이 미친 듯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가 지금 잠깐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될지 아니면 반감기 전에 조정이 되는 위험 구간에 진입할지는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잠깐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이 얼마 전에 덴쿤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사에 보면요. 포춘크립토에서 덴쿤 업그레이드에 대해 정리한 기사가 있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덴쿤은 대네브와 칸쿤의 줄임말이고 이걸 통해서 이더리움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가스비 즉 수수료를 낮췄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관련해서 사용자 증가나 가격 상승을 예견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 좋은 장 중에 좋은 소식 들고 온 거는 솔라나 하나인 것 같은데요. 현재 솔라나 가격이 지금은 187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살짝 하락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20% 넘게 상승한 가격이고요. 이게 봉크나 도그비프액 같은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솔라나도 같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솔라나만 장중 한때 200달러를 넘어서면서 신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솔라나만큼은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저희가 시청자 이벤트를 할 거거든요. 저희가 이드덴버에서 기념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티셔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가 10명, 10분 추첨해서 이 티셔츠 보내드릴 거니까 한 번 펼쳐서 보여주세요. 로고랑 체인라이트 건데 이거는 네, 이건 체인라이트 거고요. 보이시나요? 뒷면이 포인트예요. 예쁘네. 예쁘지 않아요? 네, 예쁘네요. 사이즈 맞겠습니까? 저도 하나, 사이즈 큰 게 있네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추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기고 슈퍼챗도 좀 남겨주면 생각해볼게요. 되게 보들보들하고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현재 아나운서. 항상 뉴스를 보통 아나운서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코인 뉴스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슬슬 공부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께 공유해드립니다. 떨리죠? 네. 도망가지 마시고. 오늘 에어드랍 할 때 아마도 이현재 아나운서가 이 채팅창을 보면서 아마 질문 남겨주신 분, 좋은 이야기 해주신 분들께 아이디를 이제 추첨해주시면 저희가 이 티셔츠, 뭐 별거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왔거든요. 아주 부들부들한 이 티셔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뉴스 잠깐 봤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조정이 왔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퍼센티즈로 따지면 한 8% 정도 되는 거거든요. 비트 8% 빠져서 놀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크게 놀랄 건 아닌데 이제 다만 몇 달 전, 몇 달 전으로만 가면 사실 8%가 적은 폭은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상승폭이 컸던 만큼 마이너스 8%라는 조정에 대해서 사실 크게 놀라야 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패드가 조정 오면은 알트코인들은 15% 이렇게 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 네. 지금 보면 코인마켓 캡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6만 6천 2백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주일 기준으로는 8.3% 빠졌습니다. 솔라나는 어제까지 200달러 올랐다가 지금 한 15달러 정도 빠진 모습인데 솔라나는 그래도 워낙에 오른 폭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률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 이 차트를 좀 보기 전에 ETF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유출량, 유입량 대비해서 유출량이 조금 커졌고 매수세가 좀 줄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텐데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닷컴에 들어가서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유량 자체는 4.8% 그러니까 전체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중에 4.8% 이제 5% 가까이를 ETF가 갖게 됐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ETF만 있는 것이 아니고 캐나다라든지 남미권에 있는 ETF가 모두 합쳐진 그런 모양새지만 어쨌든 많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중에 지금 iShares Bitcoin Trust,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가 1%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1%가 넘었고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원래 GBTC 펀드였던 이 친구를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유출량이 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모양새가 어떻냐. 이제 백훈종 이사가 직접 만든. 실시간은 좀 아닙니다만 영업일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의 이제 마감 상황인데요. 지금 끝에 보시면은 파란색이 토탈 유입량이에요. 지금 끝머리에서 내려왔잖아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유출이 생긴 것이고 이 밝은 파란색 여기서도 유입량이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UUM이잖아요. 총자산 보유액이기 때문에 현재 이게 얼마입니까? 578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한 77억 77조 정도 되는 건데 최근에 조금 유입이 좀 줄고 유출이 좀 되면서 지금은 비트코인의 이런 가격대를 좀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요거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조정이죠. 이게 사실 단순한 게 계속 상승만 하는 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감기 조정이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이거 그럼 지금 현재까지 나온 조정이 반감기 조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감기 조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썸네일을 반감기 조정이라고 써는 제가 뭐가 됩니까?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죠. 사람 너무. 반감기 조정이 이제 시작일 거라는 뉴스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반감기 조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비트코인 8% 수준이 아니고 사실 20% 이상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나마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친구가 ETF의 매수세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매수세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지금 반감기 조정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만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공포심을 가질 만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공포를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게 다예요? 네. 지금은 뭐 매수기 수기. 바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이제 계속 등락이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하다기보다는 예측이 저는 잘 안 돼요. 지난주에 그 평화로웠던 시절보다는. 네. 어떻습니까? 우선 요거 보여드리는 건 주봉 차트고요. 고점 한 7만 4천 달러 정도 부근에서 형성을 하고 고점 대비로 사실 보면은 지금 고점 대비부터 현재까지 약 그래도 한 10% 이상 정도 하락은 나온 거거든요. 이 캔들 형태 이번에 주봉망 캔들 형태를 보면은 은봉으로 마감됐잖아요. 그리고 위아래 꼬리가 길죠. 이거를 도지 캔들 그리고 스피닝 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아래 꼬리가 길다는 의미는 매수 매도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디가 좀 더 우위로 마감이 됐다? 매도 우위로 좀 더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할 때 주봉 마감 체크도 꼭 잘 해야 돼요. 주봉 마감 체크를 하면은 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느 바탕으로 좀 시장 흐름이 이어갈까? 정도는 우리가 깔아두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봉 마감을 보면은 은봉으로 마감됐다라고 하는데 대신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크다는 점 그리고 아래 꼬리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먼저 조정은 발생은 할 수 있어도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물론 트레이딩뷰 결제하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자세히 들여다볼 때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자면 이게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대로 그냥 4월 전에 반감기 조정으로 그냥 꼴이 나는 것이냐 그래서 나는 손을 대려면 추메 쪽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걸 주워가야 되는 것인지 혹은 뭐 손절 혹은 익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모아가면 또 반등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바로 이제 반감기 조정까지 이어지기보다는 아직 한 번 더 상승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 조정이 나오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는 한 번 더 반등의 기회는 있고 그렇죠. 네. 우선은 일단 여기서 바로 그냥 쉽게 무너지기보다는 한 번 좀 지켜주고 반등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반등 지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구간보다 좀 더 낮을 수는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일봉 차트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거나 사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저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의 조정들은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 매수의 기회인 거고 그래서 이제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에 높은 비중을 바로 무지성으로 태우기보다는 좀 천천히 DCA를 하든 그런 식으로 태우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식의 조정이 갑작스럽게 또 나타났을 때 이럴 때 이제 또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설명. 무려 방송 1분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DCA 혹은 모아가고 그다음에 우상향을 기대하는 것 이게 DCA의 기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산을 모아갈 때는 우상향 할 것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럴 가능성에도 높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위에서 써주셨어요? 자 시즌 마감했다. 새 시즌 시작이다. 비트코인 시즌5 이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타고 한 번 이제 반감기 조정이 온 뒤에 지난해 말에 이제 송승재 애널리스트가 예상했던 대로 8만 2천 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그냥 들어서는 겁니까? 어떤 길이 지금 열려 있는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네. 우선은 제가 그럼 반감기 이거 표를 말씀드릴 텐데요. 네. 저희 자주 보여드리는 그 표. 이거를 항상 말씀드렸을 때 제가 또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게 이제 장기적으로 아무리 봐도 막상 20%, 30% 조정 오면은 사람이라는 게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후달려요. 아무리 장기적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어도 저희가 그 공포감을 떨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래도 이거를 보시면은 이 과거의 반감기 항상 이 반감기 때마다 올랐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보니까 반감기 일정이 4월 중순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반감기 일정 직전까지를 보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직전까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를 했어요. 하고 나서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정이 좀 발생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이제 확률적인 부분이니까 뭐 그렇다라고 확신은 할 수는 없는데 과거의 패턴은 그랬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도 지금 당장 막 반감기에 따른 이제 뭐 조정 이게 바로 나온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만은 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꼬꼬라질 비트코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차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마이크가 좀 순한 시대네요. 지금 엉망진창 됐습니다. 자 화면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34일 지금 추산으로 봤을 때는 34일 정도 남은 것 같고요. 데이트로 보면은 4월 22일 정도의 반감기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도 22일 저녁쯤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네요. 네. 반감기가 된다는 거 영향이 좀 바로바로 나올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나올까요? 이 반감기에 따른 조정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죠. 그러니까 조정이 보통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반감기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은 일주일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승폭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이 조정 추세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한 최소 한 달 정도는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반감기로 인한 상승의 기간이 최대 1년 반 정도 유지될 거다. 그래서 2025년 12월 정도까지를 상승기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반감기 이후에 상승 기간을 조금 분석을 해봤을 때 내년 그래도 하반기 정도 한 10월 정도 예상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까지? 네. 그렇죠. 10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좀 떨어지고 조정이 오고 아까 오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상당한 수의 BTC가 거래소로 이동했다. 또 이런 팔자세의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또 이게 골로 가는 게 아니냐. 시즌이 또 끝나는 게 아니냐. 시즌이 끝나기엔 지금 6만 6천 달러거든요. 그렇죠. 불과 한 달 전쯤에 우리가 4만 8천 후반 5만이 채 되지 않았던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호황장세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비트코인 1봉 차트 잠깐 구경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로 크게 조정이 더 추가적인 엄청난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선은 저는 지금 현재의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반등은 한 번 더 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서야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단기적인 짤막한 조정이 나온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1봉 2평선과의 이격이 좀 좁혀졌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가와 2평선 간의 이격이 좁혀질 때쯤에 2평선 리테스트 하는 거죠. 지지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1봉 31선에서 그냥 깔끔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1봉 31선을 이탈하지 않고 1봉 이 31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선명하게 보자면 네 지수이동 평균선입니다. 이의고요. 31선인데요. 지금 31선이 6만 3천 초반 정도의 위치를 해 있는데요. 1봉 마감 기준으로 6만 3천 초반을 그러니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을 오히려 한 번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이 6만 3천 초반을 이탈한다. 1봉 마감으로. 그러면은 조금 더 떨어지겠죠. 조금 더 떨어지는데 대신에 5만 9천 달러 위에서는 저점을 다지고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반등을 했을 때는 약간 저는 고점을 높인다는 관점보다는 그냥 고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한다 정도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고점을 테스트했을 때 다음 어떤 추세를 그려나가에 따라서 어떤 패턴이 또 생기겠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릴 수 있겠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제 슬슬 반감기 조정 관점으로도 좀 열어놓고 봐도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31선 이동 평균선 30일짜리 요거를 봤는데 요게 이제 6만 3천 달러 선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요거를 테스트를 한 번 지지선으로 보고 일종의 하방 뭐랄까요. 하방 저항선 지지선으로 보고 이걸 밟고 튀어오르면 오히려 우리가 구경했던 역대가를 한 번 더 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 그게 무너지더라도 5만 9천 선에서 또 한 번 리테스트를 통해서 반등 그때는 이제 최고가를 경합하기 위한 과정은 아니고 한 번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고 혹여나 반감기 조정이라는 것이 실제로 다가온다면 그 이후에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뭐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1봉 31선이 좀 리스크 기준선이 되겠죠. 스탑러스 선이 되겠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내가 어떤 매수 전략을 취했을 때 고점을 높인다라는 관점을 두고 그냥 끌고 가볼 수는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1봉 31선을 이탈을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5만 9천 달러 구간까지는 조금 더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적당한 기술적 반등치에서 단기 입절을 조금 해주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5만 9천에 내려갈 때까지 예를 들어 DC를 했어요. 5% 단위로 잘라갖고 내가 샀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면은 조금 오르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반감기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까? 일단은 고점 구간에 한번 테스트 나올 때는 일부는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부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고점 테스트를 했을 때 그렇게 해도 사실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꽤 크거든요. 그렇죠. 일단 지금 6만 6천선, 6만 5천 8백선에서 조금 거래가 되면서 아까보다 조금 더 밀린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1차 저지선을 6만 3천으로 한번 보시고요. 2차 저지선을 5만 9천선 내려가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모아가시면 반등기 조정 이후에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패턴상으로도 여기서 당장 일부 2평선을 다 무너뜨리고 엄청나게 급락을 한다?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안감기 조정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진짜 그런 게 뭡니까? 막 2, 30%씩 깨질 만한 요인이 그냥 뭐가 있어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하네.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이게 추세가 우리가 지금 이 차트를 단순히 보면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진짜 빨리 올랐죠? 네.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어요. 단순해요. 이게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른 만큼 이 추세에 대한 기울기가 좀 조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직으로 그냥 계속 상승하는 차트가 없잖아요. 이 과거 차트만 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상승했어도 결국에는 옆으로 만들잖아요. 옆으로 횡보를 통해서 여기서 재정비를 갖추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든 아니면은 반대로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하든 어떠한 충분한 이런 기간을 두고 재정비를 통해서 수렴 또는 상승 시그널, 하악 시그널을 다음 챕터를 만들고 결정을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이제까지 사실상 내정하게 봤을 때 그동안 가속 추세 보여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옆으로 횡보를 밀어나갈 가능성이 있구나. 있구나인데 이 과거에도 보시면은 상승 추세, 횡보 추세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박스권으로 조정 왔다가 반등 왔다가 조정 왔다가 반등 왔다가 고점을 계속해서 두드리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조정이 와도 다시 다지고 한 번 더 고점을 두드리러 가고 이런 형태의 추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말 잘해요? 오늘 입이 터졌는데? 오늘 막 엄청 잘 풀리는데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오늘 방송 좀 잘 된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분이요? 네, 지금 380분. 아까 400명을 저희가 돌파했어요. 뭔 일이야? 400명을 돌파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응원을 해주시고 있고 이현지 아나운서가 샘리님, 진찌이, 한세, 두둥탁, 지우스님께 댓글 감사하다고 티셔츠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티셔츠 좀 남아있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 남겨주시거나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이현지 아나운서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 꼽아서 추가적으로 티셔츠 좀 더 드릴 테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금 400명이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좋아요를 좀 갈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최근에 3만 명, 3만 2천명까지 돌파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 키워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AM 매니지먼트에서도 동의하시죠? 네. 뭘 동의하시죠? 저희 이전에 비트 워낙 1억 달성하면 이벤트 한번 진행한다. 아직 뭐 얘기가 나온 게 없던데 아, 얘기해야죠. 그냥 지금 라이브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라도. 간담이 장래에 저희 1개월 쿠폰 저희가 한번 설득을 해서 그냥 볼 수 있는 쿠폰 몇 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니지먼트의 프리미엄 콘텐츠 네이버를 통해 볼 수 있는 콘텐츠는 설명란에도 있고요. 텔레그램 메시지에도 저희가 오늘 특별히 공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유입이 있으면 매출이 오른 만큼 많은 쿠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티셔츠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쪽에 있어갖고 이따가 피디님 한번 주시면 제가 구경 한번 다시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을 좀 뒤늦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워낙에 올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는 장세인 것 같고요. 반감기와 관련된 조정장이 오겠지만 이것 또한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 특히 여러분들께 오히려 저는 성승제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것은 6만3천선과 5만9천달러선을 통해서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 그리고 향후에 올 수 있는 반감기 이후에 상승에서의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서는 한번 드리는데 너무 희망회로 아니야?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간다를 드린 거라서 방송 오늘 잘 된다. 아무 말 되잖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살짝 정리를 하면서 이더리움 보고 저희가 티셔츠 구경 한번 해볼게요.